줄의 길이가 L로 주어져 있는 세 개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요 줄을 고정시켜 놓고 띵 튕기면 요기서 요렇게 정상파 모양이 진동하는 것처럼 생길 겁니다. 이때 줄은 양쪽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양쪽에 있는 이 끝점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상파에 마디가 형성됩니다. 모든 지점의 줄의 양 끝에는 마디예요. 그러면서 한번 기타 줄을 띵 튕겨보세요. 그럼 어떤 정상파가 생기나요? 그렇죠. 이와 같은 모양의 정상파가 생겨요. 얘가 가장 기본으로 생기는 정상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 진동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요거 튕기는 진동수를 달리해서 튕기면요. 이런 모양의 정상파도 만들어져요. 그 다음 또 진동수를 달리하면 이런 모양의 정상파도 만들어진답니다. 요렇게요. 선생님 이렇게 그렸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줄이 그 다음에는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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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리고 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대표적인 거만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요 세 가지. 줄에서 만들어지는 속도. 소리죠. 아끼니까 우리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소리의 속도 세 경우 그다음에 소리의 파장 소리의 진동수 이 세 개는 항상 삼정 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에이비씨 모두가 다. 줄이 동일해요. 자 매질이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매질이 똑같으면. 그렇죠. 파동의 전파 속도가 똑같아요. 즉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전파 속도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파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 정상파의 파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점 찍고 쌓인 곡선 한 주기에 수평거리 이게 파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요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니까 요거 하나가 들어있죠. 요거 하나는 뭐예요. 얼마의 파장이죠. 반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반파장이 요만큼 반파장 요게 반파장이에요. 그럼 반파장이 제일 긴 게 에이니까 그거의 두 배인 파장도 에이가. 길겠죠. 이렇게 크기만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파동에서 공식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부위는 에프람다. 매질이 똑같아서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람다가 클수록 진동수는 작아야겠죠. 요거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세 개 삼종 세트예요. 문제 나오시면 반드시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파의 정상파의 파장이 얼마인가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얼마짜리 파장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정상파의 반파장이죠. S 자 형 즉 사인 곡선의 길이가 한 파장이니까 얘는 여기 어때요. 이게 하나 더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람다 A는 2L. 파장이 2L이에요. 2L 중에서 반파장만 지금 줄에서 만들어지는 것뿐이죠. 자 람다 B는. 줄 L 이것이 바로 뭐예요. 람다 B B의 파장이네요. 그다음 C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사인 곡선의 길이니까 요거 딱 끊으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람다 C는 따라서 삼 분의 2L이 될 거예요. 요거 그냥 L이네요. 요거 B의 파장 요거 L 속에 파장 들어있죠. 요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장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요기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문제 추가. 이 중에서 A B C 줄에서 어떤 게 고음으로 들릴까요. 우리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해요. 진동수가 결정하죠.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죠. 큰 소리. 근데 얘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솔 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가 누가 커요. C가 커요. 그러면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진동수가 100Hz예요. 무슨 소리죠. 1초에 줄이 100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옆에 있는 공기도 똑같이 1초에 100번 흔들어주겠네요. 그러면 공기의 진동수도 100Hz. 그게 우리 귀에 들어오면 높은 소리로 들리는 거랍니다. 줄에서 만들어지는 진동수가 크면 얘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역시 높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